네, 29번 유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9번 ABC 각 네모 안에서 문매간에 가장 맞는 낱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면서 어휘 추론이 되는 거니까 차근차근 풀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갔더니 동산의 워가 되고요. The Ancient E와 M이죠.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안 고대의 이집트와 이집트인들과 메소포타미안들은 서양세계의 필러소피클 철학적인 폴벨 선조였습니다. 즉 애들의 조상이었다는 말이잖아. 선조라는 게 철학적인 조상이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In their concept of the root, 세상의 개념에서, 세상적인 개념에서 Nature wasn't not 하면서 눈길이 가야 할 게 항상 요즘 포인트가 이렇게 부정억구로 한번 박아놓는다는 거죠. 부정억구로 한번 꼬아서 생각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세상의 개념에서 자연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삐리리가 아니었습니다. Life is struggle. 뭐였으면 삶의 투쟁 정도가 되는 삶의 투쟁 정도에서 삐리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부정억구가 나와서 rather라는 표현이 나왔다는 거죠. 오히려 사람과 자연이 we're in the same boat, same boat and companion in the same story. 똑같은 배를 탄 거고요. 똑같은 이야기의 companion,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봐봐 얘들아 단어 똑같은 배에 탔고 그 다음에 같은 이야기 속에 살아가는 친구, 동반자였던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과 이 분홍색 부분과 이 말이 같아야 되니까 Not assistant, 졸업자가 아니다. Not opponent, 적이 아니다 라고 했을 때 똑같이 말이 나오려면 A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합성어가 붙어야 낫을 주의를 하라는 소리지. 낫을 떼면 assistant가 맞지만 낫이 있음으로 해서 한 번 더 꼬아야 된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봅시다.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야? sort of the nature is 자연을 생각했대요. in the same term. 어떻게? 같은 방식으로요. 처음에 이제 같은 뭐 용어라는 이런 단어보다 같은 방식 그냥 일종의 way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은 방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the same as라는 표현이 쓰였다고 한 번 그냥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같은 방식이냐? he took over himself and other men. 그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생각했을 때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즉, 인간이랑 자연이랑 또이 또이 해. 즉, 지금 특구하고가 sort of, sort of가 있잖아. sort of, sort of 하고 애랑 애랑 똑같은 개념이야. 그러면 지금 사람을 남자, 사람을 약간 어떤 취급하냐면 네이처랑 같은 취급했다니까 네이처랑 그 뭐지? 대등한 관계라고 하죠. 반의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관계로 이야기를 했어. 라고 이야기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과 합시다. 또 네이처로 이제 자연 세계에는 head, sword 가지고 있어. 사상, 뭐 생각, desire, 욕구, emotion, 감정. 마치 누구처럼 인간처럼 이거에 대한 이유잖아. 왜 사람이랑 자연을 같이 보냐면 애들 또 애들 또 둘 다 모두 가지고 있고요. 생각 그 다음에 뭐 바랩 욕구라고 스케스의 욕구 감정 등을 다 가지고 있다니까 애들 다 가지고 있다더라. 나라서 더 쓸 인과관계 the realm of man and nature 인간의 영역과 자연의 영역이 되죠. 자연의 영역은 뭐 한단다 뭐 하겠어요 얘들아 더쓰가 인과관계잖아 구별되겠어 구별되지 않겠어 구별되지 않는다는 거죠 인디스틱기시벌 한다는 거죠 앞에 계속 대등관계로 이야기를 했고 또 여기서 한 번 더 힌트로 확정하자 엔즈야 같은 맥락이야 need not have to be understood 뭐 할 필요가 없다 이해할 필요가 없다 뭘 이해할 필요가 없다 인커리티브 different way 인지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이해할 필요가 없다 인지적으로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같게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구별되지 않는다가 맞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이제 얘들 둘이를 대등한 관계이자 이거를 인디스틱기시 이라고 하죠 구별되지 않아 똑같은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던 것 같아 똑같은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던 것 같아 더 쌤이다 똑같은 게 봐라 라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봅시다 자연 현상이라는 것은 상상되어진다 똑같은 방식으로 되어진다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여기도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표시했었네 더 쌤 엔즈가 있으니까 똑같은 방식이다 누구처럼 인간의 경험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상상되어진다 즉 여기도 똑같이 대등관계로 쳤을 때 그냥 인간 경험과 자연 방식과 똑같다더라 자연 방식 맞았지 단어볼까 그 다음에 자연현상 자연현상이랑 똑같은 방식으로 되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봅시다 이제 Ancient of the Near East가 되죠 맞지 단어 Near East를 애들아 그냥 근동 가까운 동아 동쪽 이라고 해서 그냥 근동이라는 말이 근동 지역의 고대인들이야 These ancient 고대인들은 삐리리 합니다 The relation of a cousin effect 가 되죠 cousin effect 가 얘들아 단어에 인과가 되죠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죠 relation 인과관계를 삐리리 합니다 하지만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when spattling about it 그것에 대해 성찰을 할 때 그들은 who rather than a what perspective 가 되죠 그러면 rather than이 있으니까 rather than도 세모 칠게요 뭐라는 관점보다 무엇이라는 관점보다는 오히려 누구라는 관점에서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but 다음에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갑시다 random Nile Nose가 되죠 Nile이라는 게 Nile강이 되겠네요 Nile강이 높아진 이유를 봤을 때 Nile강이 높아진 이유를 봤을 때 높아졌다는 게 Nile강이 물이 많아졌을 때 Nile강이 높아진 것은 Nile강이 높아진 것은 River wanted to 뭐 했기 때문입니다 강이 원했기 때문입니다 강이 원했기 때문입니다 뭐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It had already and it은 비인칭 주어야 비가 왔다잖아 비가 와서가 아니라 강이 원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사람들이 지금 봐봐요 얘들아 여기 보면 사람들이 who라는 게 who라는 게 river랑 똑같죠 강이 원했기 때문이다 what이 아니다 무엇이 아니다 비가 와서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얘들아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이게 바로 뭐야 인과관계죠 A가 원인 A가 Nile rose가 결과가 됩니다 인과관계를 하고 있는 거야 안 하고 있는 거야 인과관계를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으니까 recognize가 된다는 거죠 인과관계는 하는 건 맞다 라고 하죠 인과관계를 무시하진 않아요 인과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과관계 이 시 가리킨 거 인과관계 인과관계를 성찰을 할 때 그들은 어떤 관점보다 무엇이라는 관점보다 누구라는 관점에 초점이 더 맞춰져 있어요 인간한테도 무엇보다는 누구에게 맞춰진 것처럼 자연환상한테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라고 말하고 싶은 것 같아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누구 강이 원했기 때문이다 무엇이 아니다 비가 와서가 아니다 비가 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기서 봤더니 이거 볼게요 이집트하고 메소포타미아년들의 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고대 입장들은 인간과 자연을 대등한 관계로 봐서 구별할 수가 없었어요 인간 경험과 자연현상도 똑같이 봤습니다 라고 하는 문맥의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고대인들의 자연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했다더라를 말하는 질문 같아요 한번 꼭 복습을 해보시고요 내용을 제대로 좀 숙지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선생님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분싼 7 9 12 13 15